네. 춤적으로만 재능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도 잘 쓰시네요. 어떻게 나은정이랑과 함께 작사작곡을 하게 되셨는지? 아, 둘 다 이 방식으로 할 짓이 없어요. 두둥바로 모여서 코드놀이를 하다가 만들어진 멜로디에 일시적인 첫 외모만 보고 빠진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아, 그런 심오한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장미 한입 한입 떨어져가는 이가와 차가운 빛을 맺혀있는 모습 저는 아름다웠지만 계속 그를 거라 앞으로도 그를 거라 울잖아 영원할 줄 알았지만 갖고 싶어지만 그런 불의 심도 울려 점점 사라지는데 다른 꽃을 찾아섰고 아가기에 너무나 지쳐버린 나네 가시에 들리면서 서서히 나아가 볼빛이 심버린 내 모습 그렇게도 또 다른 바와 싸지만 난 왜 착하게 가는지 내 흐른다는 너의 목마른 하얀 땅이 네 곁을 맨돌 다 찢어진 날개 그래도 너에게 취해봤어 나 진보는 안 된다 이젠 너무 아파 너를 뒤로 안 채 떠나 다 비워놨던 내 맘을 채우고 싶었지만 그럼 또 늘 흩어져 점점 사라지는데 다른 사람 찾아서 떠나가기에 상처가 깊어서 두려워 가시에 진리면서 가시에 진리면서 서서히 나아가 결국 가시를 어버린 내 모습 그렇게도 또 다른 바와 싸지만 생각나게 착각을 하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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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 한 입 이어줘가는 네가 보여 이번엔 다를 거야 또 다른 너를 향해 떠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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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